안녕하세요 몰컨입니다. 지난 주말에 워리어팀의 엠티비공원 필드에서 게임을 뛰고 왔습니다. 이 나라의 사용장비는 마루이사의 시그 SG-550 모델입니다. 백토옵틱스사의 포레스터 쇼스코프를 장착하였으며 워낙 오래된 물건이지만 게임에 사용할 수 있게 어느정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루이 시그 550 모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점사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트윗국 쪽에서 2에서 7.4 중 자신이 원하는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호세이돈 홍보고모와 장착된 KJ웍스 KP-17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의 로드아웃은 필리부니액과 에이텍스 FG 컨벳스트로 장착하여 위장력을 높였습니다. 중재 JPC 2.0 플레이트 캐리어를 착용했으며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개조한 블랙오크 곤총홀스터를 착용했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중앙에 있는 엄폐물 뒤에서 양각대기를 핀 채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잡고 전진하였으나 옆에서 소관이 날라와 전진이 막혔습니다. 적들에게 양쪽에서 공격당하며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험한 산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군 베이스까지 전진한 적을 잡고 저는 더 적진행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산쪽으로 갔습니다. 팀의 뒤가 뚫리면서 저는 가까운 풀숲으로 숨었습니다. 적에게 당하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중앙터널 쪽으로 달려가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모두 잡고 저는 천천히 적진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뒤에 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에 맡긴 다음 게임은 중앙교전지 쪽에서 양각대를 변체해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두 명의 적을 잡았으나 산쪽으로 돌아온 적에 의해 전사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산쪽으로 빠르게 뛰어갔으나 산 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바로 아래 풀숲을 통해 적진으로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천천히 전진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올라가게? 여기 숨어있어요. 아마 산은 올라왔다는 생각일거에요. 여기서 뛰어왔으니까 뛰어온다. 안녕히 계세요. 아군 스나이퍼가 저희를 추격하던 적을 잡아주고 저는 좀더 적진쪽으로 전진하였습니다. ciembe 아군 아군 네 아 마지막 적을 아군 스나이퍼가 잡아주면서 게임이 아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이형이 바뀐 다음 게임은 바로 산쪽으로 올라가 적진으로 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랑 똑같이 우회 공격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온 적을 잡고 저는 천천히 더 전진하였습니다. 방금의 공격으로 적에게 들켜 저는 가까운 풀드로 들어가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산으로 올라온 적으로 올라온 적은 1,2,3,2,3,4,4,4,5,7,9,9,9,9,9,10 마지막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면서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에 맡긴 다음 게임은 중앙 교전지로 달려나가 적들과 교전화했습니다. 감상하이 compartil 쥐어? 아니지? 앞에 한 명 있어. 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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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뒤로 빠져 숙여 숙여 너 그쪽 봐 너 그쪽 봐 줘야지 뒤에 봐 파란색 파란색 안해 파란색 안해 파란색 안해 지금 봐 지금 지금 봐 후방이 적에게 뚫리면서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